한때만 내게 따뜻했던 상황이 이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네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워진 그대는 어디 있나요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죠 그대 이야기 나눌 때면요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은 그대 그대는 어디 있나요 내 목소리를 기억나요 그대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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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게 따뜻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직조차 알 수 없네요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웠지 그대는 어디 있나요 내 사진처럼 속에 그대의 모습 아무 걱정 없는 젊은 그대 세월이 지나 이젠 볼 수가 없겠지만 많이 그리워해요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그대?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그대?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그대?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그대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